더 쿨하게 더 핫하게 렛드 립스틱 좀 더 빨갛게 더 쿨하게 더 핫하게 렛드 립스틱 좀 더 빨갛게 더 빨간 립스틱을 바른 나는 빨개 깨물어주고 싶은 애교가 예술이에요 밤하다가 내가 생각난 like 매콤한 라면 먼저 들어와 봐 내가 좋다면 현아's back 웬만한 애들보다 잘 빠진 몸에는 내게 플러셔 몸 좀 풀고 달려보라니까 빨간 건 그게 나니까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 볼까 날 두고 떠나지 마 난 지금 너무 나외로 따라가 너만은 날을 떠나지 마 여긴 나 하나밖에 없다 날 지금 변해 보이지 모른다 눈이 안덩이는 빨개 빨간 건 현나 현나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현나 현나는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